반가워요. 여러분의 선배, 어중규입니다. 자, 우리 7월 학평 사회문화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뭐, 막 작년 수능처럼 정답률사 앞으로가 나오고 막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도표 문제도 신선한 문항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특히 이제 불평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평가원에 나올 만한 방향은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여러분이 풀어봄직하고 꽤 창의적인 문항, 제가 항상 교육청 문항을 보다 보면은 야, 이런 문항은 평가원보다 좋다라고 쉽게 느껴지는 문항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도표 문항 중에서 약간 그런 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면서 어떤 부분이 조금 좋았느냐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개념 문항, 3번 문항 오답률 굉장히 높았는데 낚였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너무 치사하게 이런 걸 문질래 이렇게 생각하면 발전이 없어요. 왜냐? 이게 뭐 치사하다면 치사일 수 있죠. 개수 세는 문제, 그리고 좀 여러분의 혼동을 유도하는 그런 문제가 치사하다 그러면 충분히 치사할 수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평가원 방향하고 매우 일치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요즘 평가원도 점점 집단 개념에서 좀 치사한 문제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평가원이 내는 방향이 치사하다면 그게 치사하다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그거를 여러분들이 극복하기 위해서 좀 섬세해지고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해야 발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항입니다. 자, 저기요. 땡땡 경영대학원 하구 여러분 자, 갑을 병이 지금 대답을 했는데 얘네가 지금 다 뭐라는 얘기예요? 땡땡 경영대학원 하구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얘네는 전부 다 대학원에 지금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한번 갈게요. 갑이 속해 있는 이익사회는 두 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제가 활동 중인 사내노동조합 일단 노동조합 당연히 이익사회고요. 여기 보면은 회의, 동료 직원, 식사, 뭐 집단이 안 나옵니다. 일단 이익사회가 지금 하나 있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얘는 무조건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경영대학원에 속해야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익사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익사회가 있죠. 뭐가 있어요? 사내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사내노동조합입니다. 어디에 가입돼야 노동조합 가입할 수 있겠어요? 회사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노동조합 가입할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사에 가입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갑은 지금 회사, 노조, 그리고 경영대학원 이렇게 세 가지의 이익사회에 가입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죠. 2번, 을은 갑과 달리 비공식 조직에 속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을 보겠습니다. 광고회사 직원과 오전 인터뷰를 마치고 회장직을 맡고 있는 자, 마을 독서 동호회 모임. 일단 자발적 결사체 하나 속해 있고요. 광고회사 직원이랑 인터뷰를 마친 거니까 얘가 광고회사 직원인지는 알 수가 없고요. 일단 이 집단 하나에 구성돼 있고 두 번째, 얘도 경영대학원 하구니까 경영대학원에 지금 소속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2번, 비공식 조직에 속해 있느냐? 아무런 비공식 조직이 없습니다. 마을 독서 동호회는 그냥 마을 사람끼리 만든 거지만 어떤 공식 조직 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비공식 조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을은 비공식 조직에 속해 있지 않아서 틀리죠. 3번입니다. 을은 병과 달리 본질 의지에 의해 형성된 집단에 속해 있다. 본질 의지는 공동사배를 말하는 거니까 가족이 있어야 될 텐데 보면 병이 지금 가족과 함께 가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병과 달리가 여러분들 틀렸습니다. 그래서 병이 일단 가족과 같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이건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4번입니다. 갑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공식 조직은 두 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병이 함께 속해 있는 공식 조직을 한번 찾아보자면 일단 첫 번째 경영대학원에 일단 무조건 같이 속해 있고 이게 공식 조직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시민단체에 있는데 시민단체는 일단 병의 소속 집단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주최하는 캠프에만 참여했다 그랬지 시민단체 회원이라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요. 같은 회사 동료인 근데 갑이랑 얘는 지금 같은 회사 동료니까 어디? 같은 공식 조직에 두 가지가 속해 있죠. 경영대학원과 회사 이렇게 두 가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공식 조직은 두 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5번이죠. 갑을 병 모두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집단에 속해 있다. 약간 막판까지 헷갈리시던 분들이 1번부터 4번까지 정답을 명확하게 못 찾으면 갑을 병 중에서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갑은 지금 자발적 결사체. 노동조합에 속해 있고요. 노조. 을은 지금 어디 속해 있냐면은 마을 독서동호회. 독서동호회가 자발적 결사체죠. 병의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시민단체밖에 없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건 저도 저도 이제 처음 문제 풀 때는 답을 안 보고 푸니까 저도 5번 혹시 맞는 거 아니야? 살짝 갸우뚱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무조건 4번이 정답이었어. 내가 딱 정답을 풀었을 때 공식 조직이라고 할 만한 것 중에서 갑병에 속한 게 무조건 두 개밖에 없어. 그리고 나서 다시 보니까 시민단체에서 주최하는 캠프에만 참여했으니까 시민단체가 병이 속해 있다고 말할 수가 없겠네. 이렇게 이제 찍을 수가 있는 거죠. 5번을 찍으신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1번부터 4번까지를 쭉 봤을 때 정답이 명확하지가 않았던 거야. 본인이 생각하게도. 내가 갯수 맞게 셌나? 이게 확신이 없었던 거죠. 왜 그러냐?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서 그래요. 제가 작년부터 굉장히 강조했던 게 갯수 세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로 7월 달에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9월하고 수능에도 반드시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갯수를 세고 갯수를 셌을 때 자기 혼자서 내가 갯수를 지금 맞게 셌다라고 하는 거를 좀 확정할 수 있는 로직을 반드시 만들어놔야 됩니다. 이게 집단은 한 개 더 세고 덜 세고 이러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갖기가 힘들어요. 근데 확신을 못 가지면은 5번 같은 선지에 무조건 흔들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집단 갯수는 세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집업 엔제에서도 그리고 이제 앞으로 모의고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좀 심도 있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